피아노스 해주시죠 아 이거 직관하고 가야겠다 직관해 이리라 자 이 기회 놓칠 수 없지 피아노스 거북단 판감장님 우선 열기 감사합니다 직관을 한다네 환희형 여러분 제가 이제 보스를 지금 무슨 요일이죠?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스를 가긴 가야 돼요 자 바로 갈게요 정록이를 웃겨라 미션 성공시 천 개 정록아 귓말로 웃어라 기노님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앱솔 하나 앱솔 하나 먹었네요 또 또 동기 먹었네 어우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천 개 미션? 아 잠깐만요 정록이를 웃겨라 천 개 하하하하 웃었는데 아유 천 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천 개 저게 충성도가 노예급이라고 혹시 카루타상의 850억 황희님 매물인가요? 카루타상이요? 뭐 어떤거 말하시는거지? 어? 네 이거 제꺼네요 이거 제꺼 맞아요 이게 금혼완작이예요 금혼완작인데 850억이 뭘 비싸요 금혼완작하는데 얼마드는줄 아냐? 최소 500억 들어 잠깐만 뭘 새거를 따자 한 20억 정도는 빼드릴 수 있는데 그 이하는 안될거 같아요 네? 650억이요? 오우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 제시는 할 수 있는건데 왜 뭐라그래요 하지마세요 그런거 좀 제발 원래 사고싶은 사람 마음에는 싸게 사고싶은 법이야 그리고 판매자는 난데 기분 나빠도 내가 나빠해야지 왜 너들이 나빠하냐? 우리가 남이냐 와 갑울기 또 나왔네 우린 하나다 어 거공강화할때는 존나 뻥뻥하는 새끼들이 꼭 이럴때만 우리가 남이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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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월드 길드 연합에 밸런싱팸 넣어주면 500개 연합에 밸런싱팸? 아우 죽어도 안돼 니들 연합채팅창 개판나 거기 스틸길드 아닌가요? 봐봐 벌써부터 지금 이미지가 저래 좀 곤란해 나는 이번에 여러분 이번 길들 개편 개선안 있잖아요 수로를 누적 데미지로 때리고 나오는거 뭐 그런거 있잖아요 펀치킹과 그게 진짜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누구 참여 안하고 누구 참여 안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만 기분 나쁘고 그런걸로 바뀌면 얼마나 좋아 아 저 원래 길뚤할때는 세트레스 받아서 캠 꺼요 이거 할때마다 토 나와요 진짜로 아 이거 길뚤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스토리 퀘스트 때 이미 깬거 아니냐 어 쟤 할때마다 귀찮아 죽겠어 아 이번주 일단은 마지막인데 진일라 깔끔하게 깨야되는데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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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피가 없는데 이거 진짜 개 위험한데 아 버프프리지 안써서 겔리스키 날렸네 아니 또 40몇분 기다려야돼? 대기합시다 자 그러면은 쇼핑이 나오고있자 내가 살만한템이 있는지 지금 몽벨이랑 거궁 시세 다 올라가고있어요 거궁 800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00억이 다 팔려요 없어요 이제 물량 또 어 이번 간담회 끝나고 나서 다시 게임해야지 하는 고자분 유저분들이 좀 생긴거 같아요 원하는 리액션 정록이한테 욕먹고 피아노스 하기 네? 원하는 리액션으로 정록이한테 욕먹고 피아노스 하라고요? 슈퍽 피아노스 으응응응응응응응 흐흐흐흫 아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부끄럽네 여러분 자유시장 콘텐츠 하겠읍니다 자유시장에서 놉시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 같이 놀아요 채팅치면서 혁디나 자냐?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해 여기 화나시고 갔다올게요 질동하시고 자 여러분들 저랑 놉시다 애교 부를 줄 아시나요? 애교를 제가 님들한테 부를 이유가 없죠? 님들이 뭐 여자친구예요? 별풍선 82개 룰렛 결과는 피아노스 혁디나 피아노스 해주냐 차가운 도시남대로 무뚝뚝하게 이미지 바꾸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아노스 시키시면 제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? 혁따아 피아노스 해주시죠 또요? 이거 직관하면 가야겠다 직관필 이리와 자 이 기회 놓칠 수 없지 피아노스 직관한다네 직관한다며요 아직 안하세요? 생각보다 좀 부담스럽네 고플리다가 나가세요 아무튼 직관하지 마세요 뭐.. 아 존나 뻔뻔해지면 돼요 남들이 나이가지 뭐라고 해도 뻔뻔하게 저렇게 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이씨 뭐야 오래 기다렸는데 못 깨는 거 아니겠지? 간다 딜 찍는 거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거공 그래도 블레이드 나왔냐? 나쁘지 않네 예전거 탔으면 블레이드 먹었으면 진짜 와 지금 얼마지? 한 2, 30억이에요? 10억도 안 해요? 와 보셀리워드 미쳤네 탕이 듄켈 깨면 내가 500개 쏜다 오케이 확인 그 발언 집중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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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나쁘지 않아 아니 이게 왜 아니 하 어이없네 아 늦게 살아날걸 아 인피 쿨 돌릴걸 그럼 잡을텐데 아니 아 운석이 왜 붙어서 나와? 이야 꼈다 와 다이크 하얀 먹고 처음 꼈다 야 500개 되나 누구야 500개 미션 야 소리 김길리 500개 아 난 솔직히 안 질 줄 알았거든 남자가 한 약속은 지킨다 상남자입니다 아니 뒤키은 잡는데 왜 지닐라를 뒤신 거요? 이해가 안되네 왜 지였어? 와우 와우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